봄투데이 오블랑의 아이폰5 스와르보스키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품을 열어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케이스가 들어있으신데요. 정품 스와르보스키 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. 색상은 검정색상이십니다. 케이스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사출부분은 크롬 소재로 잘 제작이 되어 있으시고요. 스위스에서 디자인하고 프랑스에서 제작한 케이스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게 특징인데요. 스와르보스키 큐빅이 굉장히 예쁘게 잘 박혀있는 게 보이시고요. 큐빅을 빠짐이 없이 제작이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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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